상남자죠? 울금불금불금보지 아니죠 상남자죠 울큰불큰하죠? 아뇨 아뇨 부락부락을 잘못 얘기할라 그랬어 울큰불큰 제가 모르겠는데 우선은 방금 발언 좀 이상했죠? 부락부락인데 잘못 얘기했죠 죄송하죠? 스메코니 이상해요 아뇨 우락부락 우락부락 오케이 오케이 울큰 그럼 일꾸만 위치를 깔면 되나요? 아 좋지 어 근데 만약에 나는 못한다 하면 가도 돼요? 어 눈치 보고 쳐 막 아유 우리 눈치 안줘 가고 싶으면 가도 되지 안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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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가 가 가 그래 뭐 있어 아니 눈치 안줘 아유 진짜데 진짜데 아직 안 왔어 위치 자리 있나요? 아 네 위치에 자리 있습니다 순이님 나 더 부를 생각인데? 어 근데 순이님 여기는 다 인데 아 저 만 22세에요 무슨 만세야 방윤띠 우리도 말 놓자 이제 우리도 확실하게 그냥 말 놓자 싫은가 보네 싫은가 보네 늙은 새끼가 눈치도 없었네 내가 생긴 건 잠깐이요 지금 아니 나 근데 97년생 친구가 진짜 없어가지고 그치 진짜 많이 없어 잘 안 태어났나 보다 구호 구사가 좋네 많아 근데 누나 뭐 안 태어났나 보다는 어렵게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박수 주세요 빨리 더 불러볼까 위치 어? 나나나나 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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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같이 할래? 위치 같이 하자 위치 같이 하자 잠깐만 잠깐만 통화만 와봐 같이 와봐 잠깐만 들어와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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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코드 잠깐만 들어와봐 빨리 와봐 잠깐만 자이 누나가 할 말 있대 어? 그 나 오면 할 말 해줄게 응 어 오케이 휴대폰으로 전화 걸면서 컴퓨터로 보이스톡 두 명 가고 있어 멀티플레이 차단다는데 인간관계 레전드 잠시 후 나 세 명한테 연락했는데 실패 나 두 명 연락했는데 실패 아무도 연락 안 했는데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언니 오빠들이 지금 열심히 게임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동생들하고 놀아보겠다고 하는게 지금 어? 전혀 사람이요 친구 없어요 깨끗님? 없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26살이요 오늘 6시요? 누나 그렇게 반응을 하면 나이가 존나 많아 보여 중학생 아니세요?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 잠시 후 자라라 멘진도 낙득한데 아니 위치 깔아야 되는데 더 위쳐 들었거든요 개소리들 아아아아아 잠시만요 화장실 갔다오 안돼 이 시련 아 아 왜 안된다고 그랬어 짜증나게 핑냉아 아 미안 내가 너무 이뻐 화장실 어디까지 가는거야 후세식이야 이뻐오면 시작하자 응 너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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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중인데 너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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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잤어? 어 이제 일어났어? 어 고대로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봐 으하하하 으하하하 고대로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봐 응 앉아봐 앉아봐 잠깐 앉아봐 할 얘기 있어 할 얘기야 아이 중요한 얘기라 그래 앉아봐 컴퓨터 앞에 앉아봐 이리와 어 어떡해 아이씨 앉았어? 야 형님 잘 들어 전원 버튼을 눌러봐 그리고 디스코드를 킨 다음에 트위치 종합게임방으로 와 잠시 후 아 너브라 왜 이렇게 늦었어 아홉시 앞방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 아홉시 앞방이 아홉시 앞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적이 한번더 있다고 하세요 하하하하 건버디 아니시잖아요 그.. 나 웃네 그.. 이제 위치 깔고 들어와 하하하하 내가 잘못했네요 너 때문에 여덟명이 기다렸잖아 같이 위치 살래?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나? 위치 같이 살래? 위치.. 좋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행복한 꿈 현실이 됐잖아 지금 우리랑 같이 게임하는데 얼마나 즐거워 하하하하 페디버스랑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었는데 하하하하 그 놀이동산 여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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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깔려있어? 준비성까지 미리 할 준비 해놨네 잘 깔려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깔면 돼 준비성도 없네 하하하하 언제 깔아? 기다리는데 힘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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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지금 바지 좀 입고 와도 될까 하하하하 프 doublet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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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incarn Approvinante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frag λ ''안''된다'는데? ''안''된다' Oxley ''아ジkon rana'' 안 담기면 아니야 몰라도 돼 넌 괜찮아 모르는 게 약이야 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한 게 아니라 미해준 건데 너블이가 팬티 입고 있대 됐니 이제? 네 만족을 하네 악어 입고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너블이가 왔다는 사실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해석한 다음에 혼자 개쩍이 해 뭔가 자다 깨웠겠지 뭐 자라고 너블이 지금 털이 존나 서 있잖아 날 서 있어 날 서 있다야지 털 서 있다 하진 않지 않나 보통? 털이 서 있단 말에 처음 들어 어 그건 닭 살 거 같던데? 아마 잘못 들었던 거 아니었던 거지 이뽀야 너구리 이 와중에 키끼는 또 너구리 거리고 있네 저번에 너블브리라던지 닉네임 똑바로 불러 키끼야 언니 저번에 나한테 아가리뽀라 그랬는데 맞아 아가리뽀라 했어 아가리뽀 원래 키끼 좀 잘 먹여 이뽀말 듣기 싫었나봐 너블브리라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